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아침부터 4개 종목이나 매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넥스틸의 마감 데이터 빨리 정리해보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1회차 데이터 확인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넥스틸은 총 참여건수가 15,221건밖에 안됐어요. 오늘 공모주들의 성과가 좋아서 다들 조금 하고 싶어 하긴 하셨는데 그래도 선뜻 손이 잘 나가지는 않는 공모주이기는 했습니다. 자 증거금은 1,000억원이 채 안모였죠. 465억원 정도가 유입이 되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균등수량이 57.49주 비례경쟁률은 8.25대 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균등배정수량이 57주 또는 58주가 된다는 건데 사실 최소 청약수량인 30주만 청약한 분들이 엄청 많을 거고 이 중에서 추가납입을 포기하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균등불량에서는 미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30주만 청약을 하신 분들은 15주가 기본적으로 다 배정이 될 테니까요. 청약수수료 2,000원은 따로 입금을 해주셔야 합니다. 14일 오전 중으로 입금을 해두세요. 잊지 마시고. 안 그러면 미수로 잡히니까요. 넥스틸은 가볍지 않고 그리고 실적 피크 논란이 있는 데다가 구주 매출이 거의 50%에 달해서 괘씸죄까지 적용이 되면서 많이들 패스를 하셨는데 상장일에 매소세가 예상외로 잘 붙는다면 또 모르는 거니까요.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의 1회차 마감 현황을 한번 볼게요. 오늘은 5만 7,319건이 참여했어요. 생각보다 낮기는 합니다. 적당히 들어온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인기가 많았던 종목들은 거의 10만건에 달했는데 1회차에 그거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는 해요. 증거금은 약 1,022억 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1회차 참여도만 봤을 때 코츠 테크놀로지보다는 한참 낮았고 이노 시뮬레이션이나 시큐셈과는 좀 비슷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노 시뮬레이션과 시큐셈, 모니터랩, 트루앤 이런 종목들 보면 1회차 대비해서 2회차에는 3.1배에서 3.9배까지 청약 그 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은 약 3.5배 정도가 증가한다고 잡아봤고요. 그러면 내일은 20만건 정도 20만건을 잡으면 균등수량은 1.39주가 되겠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확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금은 동일하게 대신해서 진행이 됐고 청약 한도가 1억 원대였으면서 청약 건수가 좀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참고해서 봤습니다. 뉴로메카도요, 환불까지 4일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때 균등만 참여를 하거나 가성비 하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뉴로메카는 1인당 청약 금액이 약 2,2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은 우선 청약 한도가 조금 더 낮고 왠지 균등이나 가성비 청약이 그때보다도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1인당 청약 금액을 약 1,700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그러면 20만건을 예상을 하니까 증거금은 약 3.4조 원 정도 3.4조로 잡으면 비례 경쟁률은 3,063대 1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3,0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1,200만 원이 필요하겠고요. 이 경우에 일반 등급으로 풀청약을 했을 때 2만 7천 주 다 풀청약 시에는 균등은 1주, 비례는 9주가 예상이 되거든요. 총 10주 해서 배정 금액은 8만 원. 그러면 어제 얘기했듯이 5일치 파킹 이자는 약 4만 5,050원이나 되기 때문에 최소 60% 이상은 좀 올라줘야 수수료 2,000원을 떼고도 손해는 아닐 수가 있겠다. 그리고 적어도 80% 이상 올라야 좀 비례 참여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고 상단을 이미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80% 이상 올라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다들 약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례 참여가 더 적다고 하면 경쟁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긴 하겠습니다. 내일 경쟁률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고 5,4,6입도 계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내일 어쩌면 이번 주에 가장 최고 기대주 SK증권 제10호 스펙이 상장을 하죠. 이번에 청약했던 스펙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았습니다. 최종 유통가능 금액은 59억 원 정도예요. 시가총액도 66억 원. 오늘 KB 제26호가 124%까지 올랐고요. 하나 28호 스펙은 66%가 고점이었어요. 아무튼 수급이 좀 분산될 수밖에 없었던 오늘인데 그래도 스펙이 요정도 성과를 내줬기 때문에 내일 단독 상장을 하게 되는 SK14는 더 가볍게 좀 쳐주기를 바라고 있기는 한데 부디 기대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일 오전에 상장일 방송으로 다시 만나 뵙고요. 오후에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경쟁률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 피해 없게 오늘 정말로 조심하시고요. 내일 건강하게 다시 뵐게요. 안녕